오늘 날씨가 엄청 꼬물꼬물해 기운이가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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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의 룸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어머 뭐야? 핸드카메라야? 우리 이쪽으로 하려고요. 정진자예요. 웃겨. 구독자 몇 명이세요? 112명이요. 어? 맞는데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, 어떡해. 우리가 요새 안 본다는데 방금 더 걷지 않아도 됐어. 방금 더 걷는 것 같았어. 근데 이게 제목 양키고 이제 에너지 해놓은 때가. 그쪽 부분은 마이크 해놓은 때가 안 그렇던데. 내가 바라는 게 컨팅하면. 아! 매일 여러분도 바라보니 한 번은 연구하고. 아, 왜 진짜 이러면서. 아, 손가락 잘했어. 야, 널 바라는 게 생각할게, 너. 아, 그래 봐, 오케이. 아, 지금 여기가 거기서 뭐라고 해. 아, 그래 보고 싶었어. 아, 근데 그래 봐. 처음에 가사를 해줬는데. 그렇게 얻을래? 6일에 갔는데. 일단 남녀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기랑. 어, 뭐. 민혁아도 뭐 먹어서. 내 거기로 바꿨어. 아, 진짜. 아, 맞아. 아, 진짜. 어수, 아, 진짜. 하하, 아,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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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